자 요즘에 저 보호망이 암에 대해서 컨텐츠를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존에는 암진단비만 가입이 됐다면 요즘에는 진단비를 받고 치료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죠 흔히 요즘에 많이 하는 전립선 그리고 체장암 앞으로 대장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중입자 치료 그리고 양성장 이런 방사선 치료는요 한 번 갈 때마다 통원비가 500에서 700만원 정도 드는데요 거의 10회 12회 정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 든다는 거죠 보호망 실손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않아? 실손보험에서는 통원비 한도 내로 20만원이나 30만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입원을 해야 1세대는 100%, 2세대는 90%, 3세대는 80%, 70% 이렇게 보장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통원시에 20만원, 25만원 우리가 약물치료, 표적치료,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는 전부 다 통원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진단비로 생활비 쓰기에도 바쁜데 병원비 치료비에 많이 나간다는 거죠 에이 산정특례 받으니까 95%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5%밖에 안 내 그래도 아직까지는 비급여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는 유방암이나 전립수암 거의 평균 단가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이 그전부터 암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치료비 특히 요즘에 핫한 이슈가 있는 암 치료비 정액형은 KB, 그 다음에 비료형은 동양생명, 아니면 한화생명, 또 아니면 농협생명 이런 식으로 콜라보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